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나는 말로 하는 모든 것을 믿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말만 한다. 반대로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은 말이 아닌 행동을 한다.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은 목표를 설정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당장 시작한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행동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실수할 것이다. 하지만 실수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개선해서 발전해가며 행동하기를 반복한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말이다.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쉽고 현실적으로 만든 후 목표와 관련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매일하여 누적한다. 시작은 절대 완벽할 수 없다. 원래 아주 형편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전략은 한 가지 뿐이다. 그냥 어설픈 지금 시점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의 리뷰할 책은 문지용 님이 지으신 거인들의 비밀입니다. 부제는 12년 시크릿을 절대적으로 믿고 추정했던 저자가 찾아낸 거인들만의 비밀입니다. 저도 시크릿을 초창기 때부터 접해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초창기 때는 시크릿에서 나온 대로 생생하게 상상을 하는데 아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궁금했던 적이 많거든요. 저자는 12년 동안 연구하면서 왜 우리가 시크릿대로 그대로 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답을 내놓고 계시거든요. 그 답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시크릿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장 상상과 간절함 만으로는 부족하다에서 곱하기 이론 행동이 0일 때 벌어지는 1, 2장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사고의 차이 여기서는 늦게 시작해도 더 빨리 성공하는 이유 혁신적인 기억, 리을, 디귿, 미음 사고법 여기서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계시거든요. 이 내용이 정말 효과적인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스크, 베이조스, 게이츠가 정답을 찾는 방식 이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어떻게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만 아는 목표의 의미 주로 2장까지 살펴볼 거고요. 3장에서는 이 책의 정수라고 할 진짜 시크릿으로 설계된 성공 법칙 1단계 구명기법, 2단계 돋보기 기법, 3단계 계절 기법이 있는데요. 이 법칙도 재미있으면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거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도 꼭 읽어보시고요. 4장, 5장, 6장에서는 우리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시크릿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즉 현실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SDG 기법, 세임두 개인 기법은 제가 2장을 보면서 간략히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성공의 첫 번째 단추 1, 2, 3 법칙도 책 내용을 설명하는 도중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법칙이 상당히 인상이 깊어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성공이나 시크릿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하셔서 인생을 바꾸는 좋은 방법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곱하기 이론, 행동이 0일 때 벌어지는 일 요즘은 생각이 돈이 되는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의 생각도 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이 돈이 되려면 자기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 점을 확실하게 정리해줄 성공 공식 곱하기 이론을 소개한다. 곱하기 이론의 공식은 이렇다. 생각 곱하기 행동은 결과 생각 100 곱하기 행동 0은 결과 0 생각 20 곱하기 행동 0은 결과 0 생각이나 열정이 아무리 넘쳐나도 행동이 없다면 이 공식에 따라 결과물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 반면에 행동이 포함되면 결과물은 공식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 생각 2 곱하기 행동 1은 결과 2 생각 20 곱하기 행동 1은 결과 20 행동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행동이 더 큰 아이디어와 열정을 만들어낸다는 점에 있다. 열정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열정은 만드는 것이다. 무엇으로? 행동으로. 그래서 여기서 생각이 20에 행동이 2가 되면 결과가 40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중요하지만 행동이 생각을 현실화시키는데 너무나 중요한 요소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시크릿을 초창기에 했을 때 실패한 이유가 생각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저자는 이것을 정확히 집어내서 얘기를 줄기차게 하고 계십니다. 빠르게 이룰 수는 있어도 쉽게 이룰 수는 없다. 당신이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행동이 부족하다는 신호다.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원하고 있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줄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행동하기 두려워서 창피해서 남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등등의 문제로 행동을 하기 싫다면 아무리 멋진 아이디어가 있어도 곱하기 이론에 따라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나는 곱하기 이론을 말할 때 못과 망치로 비유한다.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못과 같고 행동은 망치와 같다는 것인데 당신도 아마 못을 쉽게 박으려고 망치를 사용할 것이다. 생각이라는 못을 망치라는 행동으로 박아야만 못의 존재 이유가 생긴다. 그제야 못은 어딘가에 쓰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망치를 가지고 못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못이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듯이 행동을 통해 생각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생각도 효과를 낼 수 있다. 사실은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말은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문구다. 올바르게 해부하면 이 문구는 맞는 말일 수 있다. 상상은 행동을 만든다. 그리고 행동은 결과를 만든다. 결과는 현실에 나타난다. 이 간단한 내용이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문구를 해부한 것이 전부다. 그렇다면 시크릿에서는 행동을 더욱 강조했어야 했다. 그래서 상상은 그냥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상 후 행동을 해야 결과를 만들어서 현실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 책에서는 샘 두 개인, 즉 SDG 기법위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기법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미 이룬 사람과 자신이 똑같다고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롤 모델을 잡아서 나는 그 사람이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성공한 사람들이 어떠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성공했는지를 연구를 한 다음에 그대로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과 같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공하는 것이죠. 이게 많은 책에서 이야기하는 성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거든요. 즉, 성공한 사람을 카피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늦게 시작해도 더 빨리 성공하는 이유. 사람들이 나에게 꽤 많이 물어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빠르게 성취하는 방법이다. 즉, 성공의 지름길을 묻는다. 아마 당신도 큰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성공의 지름길을 이번에 종결해 주겠다. 쉽게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는 강의도 들었지만 정작 자신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아무튼 서울에 가려는 당신의 방향이 부산 방향이라면 도착지는 목적지와는 반대인 부산 방면일 것이 확실하지 않은가. 힘들게 마음 먹고 출발한 것은 칭찬하겠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의 방향은 서울이 아닌 부산. 그러니 쉽게 가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늦게 시작해도 빨리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처음에 올바른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목적지에 가는 가장 빠른 길을 통해서 가는 것이죠.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각 분야의 성공한 사람들이 사례를 꽤 봤을 것이다. 그들이 지겹도록 말하는 성공의 비결이 있다. 노력 그리고 끈기. 아주 지겹지만 정답인데 어쩌겠는가. 그러나 노력과 끈기 역시 방향이 맞아야 올바르게 작용할 수 있다.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을 찾는 핵심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인터뷰나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자신의 성공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이 말을 오해할 수 있다. 그들이 말하는 운은 하늘이 준 선물이 아니다. 그들의 운은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시도와 노력을 통해 스스로 운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말한다. 자신은 운이 좋았다고. 이 이야기를 이해했다면 올바른 쪽으로 방향을 잡는 방법을 이야기하기가 더욱 수월하다.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시도와 노력이 전부다. 그 결과로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운이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해 올바른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최대한 빨리 그리고 많이 실패하는 것이다.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결과가 좋거나 일이 수월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인터넷에 떠도는 쉽게 돈 버는 법을 바랄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찾을 때까지 시도하며 스스로 운을 만들겠다고 마음 먹고 도전하는 것이 빠른 길이다. 마음가짐이 이렇다면 실패는 그저 올바른 길을 찾는 성공의 과정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이 과정을 실패라고 이름 붙여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실패라는 단어에 묶여 회피하지 않아도 된다. 실패는 성공의 필수 조건이다. 실패하지 않겠다면 성공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정확히 그렇다. 자, 실패할 시간이다. 계속 실패해도 좋다. 아니, 계속 실패해야 한다. 그러나 올바른 길만 찾는다면 그 이후부터는 빠르게 가든 늦게 가든 목적지에 도착하는 일은 당연히 성공이다. 당신은 길을 찾고 성공한 후 말할 것이다. 운이 좋았다고 말이다. 이 내용도 최근에 읽은 책들에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신의 목표를 한 번에 발견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향으로 시도를 해보다가 자신이 한 노력 대비 성과가 잘 나오는 것이 자신에게 잘 맞는 방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빠르게 실패를 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빨리 찾아내는 게 빠른 성공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1, 2, 3 법칙을 또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무엇을 원하든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원칙입니다. 일은 일단 시작한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그것을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준비를 하려고 우리는 항상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2는 일단 시작을 했다면 1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어설프고 실수투성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결과물이 엉망이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일단 1을 완료합니다. 3은 이 과정을 3세 번 하는 것입니다. 즉 원하는 방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3번 방법을 개선하고도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면 그 방법을 빠르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즉 이 방법을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자신의 꿈 또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시도를 해봐서 가장 효율적인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느낀 것은 한때 효과적이었던 방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효과적이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잘 통하던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그 방법을 계속 지속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새롭게 개선해야 되는 노력을 계속해야지 그 성공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1, 2, 3 법칙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기억, 리을, 디귿, 미음 사고법입니다. 당신이 성공한 사람에게 묻는다. 당신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공한 사람이 대답한다.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으세요. 그의 대답에 당신은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 나는 불가능해. 지금 일도 해야 하고 육아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해서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루에 책 한 권을 읽는다는 거야. 당신의 상황이 사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100% 완벽한 핑계다. 정말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고민의 초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지금 말하려는 것은 매일 매 순간 일어나는 것이지만 당신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다. 이제 설명해 줄 것이고 지금부터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 덕분에 곧 삶을 바꿀 수 있다. 이제부터 모든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혁신적인 사고법을 공개하겠다. 바로 그렇다면 사고법이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도 당신처럼 핑계를 대는 단계까지는 동일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그들과 당신의 차이는 그 이후부터 시작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당신처럼 하지 못할 이유를 댄 후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한다. 나는 책을 너무 늦게 읽기 때문에 하루에 한 권을 읽지 못해. 라고 생각한 후에 그렇다면 그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루에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나는 일도 해야 하고 육아도 해야 해서 정말 시간이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한 후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책을 읽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다면 이라는 마법의 사고법을 추가한다. 그렇다면 이라는 단어에는 힘이 있다. 방법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물이면 답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고법의 엄청난 특징은 자신의 현재 상황과 환경, 성향까지도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짓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 사고법은 그저 물으면 답한다는 점이 혁신적이다. 무언가를 하려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진다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걸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말했듯이 그렇다면 사고법에서는 현재는 중요하지 않다. 현재가 어떠하든 바꿔낼 것이다. 이 사고법은 그저 답을 찾는 데 집중되어 있다. 아 이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저도 이거를 써먹어야겠다고 책을 읽으면서 바로 생각했습니다. 머스크, 베이조스, 게이츠가 정답을 찾는 방식. 내가 계속해서 시크릿을 공부하고 연구한 이유 중에는 당연히 경제적인 풍요도 포함되어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비중은 상당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었던 과거에 나는 자연스럽게 세계적인 부자들이 궁금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들은 어떻게 그런 방법을 사용했을까? 그들이 방법을 어떻게 내가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며 그들을 계속 탐구했다. 그런 진념으로 결국 세계적인 부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무조건 갖춘 공통점을 찾아내고야 말았다. 당신이나 나와 같은 보통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이었다. 당신도 하고 싶은 게 있고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이룰 방법은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수많은 방법들을 배우러 열심히 다니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당신은 계속 방법을 찾아 방황하고 있다. 나도 그랬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그들을 탐구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방법을 알아내고 싶었고 방황을 끝내고 싶었다. 그들이 방법을 사용하고 싶었다. 그렇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오래 연구하다 보니 당신과 나와는 다르게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인 부자들은 정답을 찾는 방식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접근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도 목표가 있었고 일부는 실제로 그 목표를 이루기도 했다. 그들은 지금도 목표가 있다. 물론 당신도 원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것을 얻길 바랄 것이다. 하지만 도전을 시작하기 전에는 당연히 모든 것이 막연하고 까마득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런 것들은 두려움을 극대화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인물들, 그리고 그 외에 성공한 인물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들의 인터뷰와 책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다. 목표에 집중했을 뿐 이루는 방법을 알았던 것은 아니다. 어쩌다 보니 운 좋게 성공했다. 그들에게도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방법은 막연했고 또 방법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당신과 똑같이 막연했던 그들은 어떻게 방법을 알아내고 성과를 얻어냈을까? 어떻게 정답을 찾아냈을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을 찾은 방식은 어떤 사고 방식에서 비롯되었다. 원하는 목표가 명확하다면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알아서 나타난다는 사고 방식이다. 그러니까 방법을 몰라서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없어서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표현하면 방법의 부재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목표의 부재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성공한 그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바로 목표였다. 그저 원한다는 정도의 모호한 목표가 아닌 정확한 목표 말이다. 목표를 확실히 정한 것이 그들이 완벽한 공통점이자 성공의 정답을 찾은 핵심이다. 지금까지 글에 왔듯이 원하는 것을 모호하게 바라기만 하는 수준을 지속한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찾을 길이 없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을 찾고 싶다면 원하는 목표를 완벽하게 명확히 하는 일이 우선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원하는 목표를 모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는 일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화체계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인간의 유전자는 발전과 성장을 향해 계속 나아가도록 만들어졌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 본성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기꺼이 적용했다.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에는 휴식과 여유가 지배적일 것이다. 매일 일하지 않아도 큰 돈이 들어오고 매일 명품 쇼핑을 하고 몰디브에서 모히터를 마시고 세계여행을 하며 놀고 먹는 그런 모습 말이다. 놀랍게도 그런 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 행복은 휴식과 여유가 아닌 성취에서 온다는 사실을 발표한 논문도 있다. 모히또를 홀짝거리며 여유를 부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성공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목표 설정을 하는 이유다. 그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기대심이 가득한 삶을 설계한다. 기대심을 만들기 위해서 꽤 불편해 보이는 삶을 설계한다. 그들은 알고 있다. 기대심이 행복과 관련성이 높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것은 진화적 특성이다. 간단하게 증명할 수도 있다. 처음 하는 모든 것이 설레고 기억에 남는 이유는 기대심 때문이다. 그 결과가 행복했기 때문에 기대에 남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졌던 기대심 때문이다. 이처럼 기대심은 행복과 기쁨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 기대심을 활용할 수 있다면 삶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은 진화체계에 따라 목표 성취를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오는 기대심으로부터 행복을 경험한다. 이런 본성은 목표 설정 속에 깊이 숨어 있어 웬만해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비밀이다. 즉 여기서는 원하는 목표가 뚜렷하다면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서 방법을 찾다 보면 어느 순간 최적의 방법이 자신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자꾸 우연으로 돌리는 거죠. 자신이 찾으려고 했던 방법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최적의 방법이 자신에게 나타난 거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거기에 초점이 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공한 사람들만 아는 목표의 의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태도에서 배운 것이 있는데 인생에 있어 불행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또는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게 불행이 아니라는 점이다. 진정한 불행은 꿈을 꾸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긴다. 즉 진짜 불행은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라 꿈을 갖지 않는 것이다. 진짜 불행은 다른 행성으로 이주한다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꿈이죠. 다른 행성으로 이주한다는 꿈 자체가 없다는 데 있다. 꿈은 늘 거창한 것이라 여겼다. 그런데 꿈은 그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과 같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을 현실로 만들어줄 목표들을 만들어보자. 그러면 당신에게는 꿈이 생겨나는 것이다. 즉 꿈은 당신이 사는 이유가 되고 목표는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된다. 과거에 내가 의문을 가진 이미 성공한 그들이 계속해서 성공하려는 이유는 성공 자체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의 꿈, 그들이 사는 이유에 있었던 것이다. 성공은 그들이 꿈꾸는 것을 위해 세운 목표를 달성하고 얻은 보상이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꿈이란 무엇인가? 과거에 나는 꿈을 직업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꿈이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꿈은 절대 그런 것일 수 없지 않은가? 꿈은 단순한 직업, 지위,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개념이었다. 당신을 포함해서 대부분이 사람들에게 꿈을 물으면 부자, 유튜버, 의사, 변호사, 공무원 같은 직업이나 지위, 돈이라는 측면에 한정된 답을 내놓는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에게 꿈을 물으면 다른 답이 나온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더 많은 사람을 돕는 것,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인간을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것 같은 개념들을 이야기한다. 이 차이가 느껴지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꿈이라고 착각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목표에 지나지 않았다.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이처럼 꿈과 목표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삶의 목적이 생겨난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목표가 아닌 목적에 의해 삶을 설계하고 있었다. 이제 그 사실을 알았으니 꿈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았을 것이다. 삶의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하여 이야기해 보겠다. 삶의 이유가 없는 경우 목적지가 없으면 걸어도 되고 자동차를 타도 된다. 그냥 어디든 떠돌아다녀도 상관없으니까. 다만 편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걷는 것보다는 자동차를 타길 원하는 상태일 뿐이다. 지금의 당시인 상태가 그렇다. 삶의 이유가 명확한 경우 목적지가 명확한 사람이 있다. 그의 목적지는 미국이다. 그 사람은 걷거나 자동차를 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당연히 비행기를 타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미국에 가겠다는 사람이 한국에서 람보르기니를 타고 아무리 빠르게 다닌다고 해도 미국에 도착할 수는 없다. 이처럼 꿈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걷든 자동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정확한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다.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꿈이 명확하지 않다면 뭘 하든 무엇이 문제겠는가. 아마 문제 자체를 인지하지도 못할 것이다. 다만 편하고 싶다는 단순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다.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할 것은 꿈이란 우리 자신의 과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내일의 당신을 만들어내는 패턴은 오로지 지금 당신의 패턴뿐이다. 그러니 과거의 당신이 무슨 일을 했든 어떤 사람이었든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든 그것은 오늘까지의 당신을 만드는 패턴이고 내일의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이런 이유로 과거를 들먹이며 꿈의 한계를 설정하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꿈은 목적과 같은 말이다. 꿈과 목표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꿈과 목표는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꿈은 직업이나 지위, 돈이 아니라 개념이다. 자 이제 당신의 목적을 무엇으로 할지 정해야 할 차례다. 그래서 이 뒤에는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해줄 역대급 기법들이 소개된다고 합니다. 뜬구름 잡지 않는 성공 공식이니 정말로 인생을 바꾸길 원한다면 꼭 확인하고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확신하건대 그 설계대로 따라간다면 단기간에 인생은 최소 10배 확장될 것이다. 확신에 이어 한 가지 약속하자면 이 책을 제대로 다 읽고 나면 원하는 것을 잃을 방법까지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뒤에는 진짜 시크릿으로 설계된 성공 법칙이 있거든요. 96%가 모르는 시크릿 패턴 해가지고 시크릿의 끌어담김 1단계 구명기법, 2단계 돋보기 기법, 3단계 계좌 기법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3단계 방법을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정말 재미있고 이대로 따라하면 정말 확실하게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한 기법들이 있지만 왜 자기 암시와 확언이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이거는 여기서 처음 들었는데 자기 암시와 확언이 자기의 한계를 깨부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성공의 첫 번째 단추 1, 2, 3 법칙은 제가 이야기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2단계로 끝나는 필살 질문법도 저는 상당히 좋게 읽었거든요. 즉 간단히 얘기하면 1단계 질문은 현재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게 5점 만점 중 몇 점인가 생각을 하고 2단계 질문은 그럼 이 5점 만점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고 기적이 일어난 두 가지 통로는 제가 인트로에서 살펴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개선하고 발전하면서 성장하기를 거듭하는 사람이 결국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문지용님이 지으신 거인들의 비밀을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2장은 자세히 살펴봤지만 이 뒤에는 제가 그냥 간략하게 목차만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목표와 꿈이 다른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저의 목표는 5년 안에 30억을 벌고 올해 구독자 10만을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의 목적을 생각해봤는데 자주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목적은 사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해보는 게 저의 목적이거든요.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곳에 가보거나 저는 경험을 제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해서 정말 죽을 때 나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을 갖는 게 저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1년이나 10년 단위의 목표 말고 정말 자신의 능력이 신과 같이 무한대의 능력이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자신이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댓글에 과연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를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은 시크릿이나 성공에 관심이 가지신 분들은 정말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크릿 관련된 책으로는 저는 역대급 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과 영상 내용이 너무 좋으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